경기 수원시장 선거입니다. 수원시장 선거고 이 사례는 장안구 사례입니다. 수원시장 선거는 수원시는 구가 좀 많기 때문에 장안구 사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온님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유일한 참정권인 기본권인 선거가 완전 부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마터면 낙선될 수 있었답니다. 모른 척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부정선거 막으려고 애쓴 공병호 민경욱 황교안 박주연 등등 부방대 및 우파 유튜브의 고생을 절대 모른 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홍순철님은 부정선거는 묻혀지고 덮어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윤석열의 앞날은 어렵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100%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논평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상황의 이상 변화가 있으면 그 부분을 신속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첫 단추가 잘못 지어지고 있는 그런 조짐이 너무나 확연하게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00% 앞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안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별로 그렇게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제가 예화를 소개해 드리고 그다음 동시에 이것은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서 정거로도 항상 활용될 수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국민들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선거는 여러분 몇 퍼센트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16%를 조작을 했습니다. 총 조작값이 16%입니다. 수원시의 장안구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수가 36,209명입니다. 장안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투표소 레벨마다 일일이 동일 조작률인 16%를 조작해가지고 8%에서 나오는 훔친 그런 사전투표 수인 2897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염태영 후보께 밀어주고 2535표를 빼앗고 자유한국당에서 362표를 다시 바른미래당에 빼앗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1%로 당선됐다 이렇게 발표하지만 실제로 예상 득표수는 63% 정도로 당선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유한국당은 22%를 득표한 것으로 기록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29%를 득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상 득표수를 여러분 예상 득표수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니까 수원시의 장안구에 사전투표에 참가한 총수의 16%를 조작한 것으로 가정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계산한 다음에 진짜 예상 득표수를 구하는 것이 바로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수원시장의 16%를 조작했는데 여러분 수원시에는 정말 민주당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외근과 하니까 2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득표율이 6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 조작하지 않더라도 사전 득표수가 64%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7%를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64% 당일 득표율이 사전 득표율이 71% 올라간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아야 됩니다.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지역구 기반이 탄탄해 가지고 당일 득표율이 높았던 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굳이 사전 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그렇게 범법자 대열에 들어서게 됐는가. 조작 프로그램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안면 몰수하고 그냥 모든 전국을 다 대상으로 조작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박병석 현재 국회의장은 조작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전 지역구에서. 그런데 조작 프로그램은 박병석이 누군지 안면 몰수입니다. 민주당의 염태영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번과 2번을 합친 것이 3번 합계입니다. 이것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발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원시장 장안구 선거에서 8만 표, 자유한국당은 3만 2천 표 이렇게 얻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조작된 값이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조장 득표율이 장안구의 모든 투표소에서 16%가 적용됐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장안구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 레벨에서 16% 조작된 값을 원상복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을 총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바로 계산하는 것이 4번 수정 후 사전 투표소. 다르게는 수정 사전 득표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2만 2천 806표입니다. 1번과 4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후보가 2만 5,703표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뭡니까? 조작률을 수정하니까 2만 2천 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번하고 5번을 더하면 6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의 푸른색 가장 하단에 있는 이 푸른색이 진짜 총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수정 사전 득표수 더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당일 득표수를 더해 가지고 구한 진짜 득표수 혹은 수정 득표수가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3번 하단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당 후보가 8만 표를 받아가지고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구해보니까 7만 7,590표를 받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여러분들 후보는 3만 2,234표를 받아가지고 패배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구해보니까 3만 4,769표입니다. 당낙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조작을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가 16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수원시 장안구에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바로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자료가 턱없이 플러스가 남습니다. 특히 어디에? 사전투표 득표수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주 황당한 경우입니다. 맨 밑에 하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여러분 바로 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사전 득표수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16% 적용된 조작률을 투표소 받아 모두 다 수정 보완한 다음에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가지고 합산한 것이 바로 이게 푸른 책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당 후보의 여러분들 발표 자료는 사전 득표수는 8만 561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작을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고 나니까 8만 487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가 무려 74표가 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투표소 레벨에서 반올림 처리하는 것에 발생한 그런 차이하고 그다음에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충 쑤셔넣은 겁니다. 그것이 잘 여러분들 맞지 않아가 174표가 남은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득표수가 3만 2260표다 발표했는데 실제로 뭡니까? 조작률을 적용해서 수정하고 나니까 3만 2234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6표가 남은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7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무효표 득표과를 합치니까 109표가 남은 겁니다. 여러분 109표의 잉여 득표수가 남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것을 떨어야 되죠. 좌우를 맞추어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전산을 하는 사람들이 고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109를 플러스 109를 떨기 위해서 마이너스 109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중앙선거관리원회의 선거 공식 데이터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9표가 수원시장 장안구 선거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게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로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사실 여부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와 같은 가능성 문제를 분명히 지적한 겁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수원시 장안구에 속하는 투표소 레벨에서 16%의 반올 조작을 처리하는 것. 예를 들면 100표의 여러분들 16%는 16표지 않습니까 16표. 그러니까 그 16표나 이런 것을 반올리만 처리해서 마지막에 끝자리가 0.5 이상이면 플러스 1표가 되는 것이고 0.5 미만이면 그냥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1표와 마이너스 제로표 사이에서 딱 맞아떨어져서 플러스 1이 5개 투표소고 제로가 5개 투표소면 그러면 딱 여러분들 플러스 1 곱하기 5 플러스 5 마이너스 1 곱하기 5 마이너스 5여서 일치해서 제로가 표시가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결국은 반올리만 투표소가 많게 되면 플러스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다가 표를 좀 쑤셔 넣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표가 정리가 안 됐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재야 교수님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렸지만 소위 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숫자의 그 흔적이 남고 숫자에 남은 흔적들 중에서 아주 뚜렷한 것은 선거 데이터 사이의 규칙 패턴이 발견되거나 좌우대칭이 발견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소위 투표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개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맨 처음에 봤던 그런 수원시 장안구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 가운데 16%를 조정해 갖고 한 예상 사전 득표수입니다. 그 위에 것이 투표소 레벨마다 16%를 조작해 가지고 조작을 수정 보완한 다음에 그것을 모두 합산한 진짜 사전 득표수 수정 사전 득표수가 초록색입니다. 후보별 여러분들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조작 프로그램과 조작률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와 진짜가 만난 이런 소위 예상 진짜와 진짜를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거의 0.9 0.5 0.1로 차이가 없더라. 그런데 선관위하고 그다음에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한 진짜 사전 득표수 혹은 수정 사전 득표수를 비교해 보니까 오차가 무진장 크더라 7.1% 6.5%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종합정리하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선거 아마도 수원시장은 대부분 지역에서 16%를 조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은 수원시 장안구의 16% 조작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투표 조작이 이루어졌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셨습니다. 이렇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조작 프로그램을 명령해서 모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개입을 한 겁니다. 사전 투표 득표수는 그것은 국민이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결과를 여러분 보시고 오늘 말... 이 결과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